머리 넘치는 조성자씨의 인생 아리랑이였습니다. 현수씨, 혹시 장비 꽃말 아세요? 뭐 정렬적인 사랑하는 것도 아닌가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말을 해요? 해바라기? 네, 당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혜연씨도 사랑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사랑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민들레 꽃말 아세요? 민들레 꽃은 색깔이 뭐 조종 있지 않은가요? 네, 있어요. 색은 다르지만 꽃말이 좋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요. 민들레 꽃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은씨의 민들레 당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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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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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